웅チャンネル 선생님 인자하게 웃어 주시네요 그런 느낌이냐면 그거 알아? 한마디, 강동원 한번 해볼까요? 머리에 핀을 꽂은 이유가 있나요? 아뇨, 그냥 앞이 잘 안 보여서요. 음악 좀 들여주는 편인가요? 음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마약. 왜 이렇게? 줄뜻말뜻. 미안아, 나한테 오는 거냐? 먼저 갈게. 먼저 내려줘. 한 배짝씩 내려와봐. 아, 기다려, 기다려, 내가 갈게. 가보자. 오, 잠깐만, 잠깐만. 간다, 안녕. 오늘 훈련 어땠나요? 저는 지금 인간병기가 들고 있어요. 오늘 선수 출전하시는데 곧 대회를 앞두고 한 말씀. 네, 곧 파리 올림픽 하잖아요. 거기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훈련 고생하셨어요, 은비님. 하품한다, 하품한다, 하품한다. 피부에 qualquer 흥미물들과 함께 떨어진 다음 사진. 5개, 마실테. 어유, 너무 사장님. 오, 예뻐요. 나 예뻐서 봐야. 우리 여성 이쁘게 찍어 갖고 올 때. 여성 이쁘게 찍어 갖고 올. 정말 예전히 동생이었어요. 바지를 담기 위한. 출신해도 될까? 내 초카이 어디갔지? 이거 어디갔어? 이거 약간 일본 꽃미남 같은데? 너무 부각스럽잖아 그걸로 뭐하는건데? 그걸로 리본 자른거야? 내 초카이 좀 제발 찾아주면 안돼? 아하 실장님 실장님 뭐하고 계세요? 우린이 오빠 만들어요 핑크리본으로 발레코어 해줄거에요 초카이 드디어 찾았어요 잘난다 잘라요 진정한 가내수공업의 현장 이게 과연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두둔 째려보지마 잘못하면 각설이 되는거 알지? ㅋㅋㅋㅋ ㅋㅋㅋㅋ 조심하세요 갈목 나가요 공기가 달라 밑공기는 어떤가요? ㅎㅎㅎㅎ 엄마가 양말 안을개 벗어주지 말라야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우리 엄마가 맨날 가는 소리 투하 자요? 오오워 아이씨 너랑 촬영만하면 너무 웃겨 나 꼬마하고 있어 우와 와! 너무 이쁘죠? 지금 너 눈 뭐니? 어우... 진짜 잘하러 죽지? 근데 약간 그거 같아요. 돈 못 벌어져, 음악 회사를 했지만 부수했다가 부 szerios게 불러주려고 기타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자기 거니까. 자기 거! 자기가 자기 거! 조금 이따 쳐주세요. 오~~ 앰프 가져오면 일단 쳐줄게! 그래, 그냥 소리가 나잖아요. 내가 입으로 앰프 할게 내가 입으로! 오? 할 수 있어? 진짜지? 응. 디스트 넣어줄 수 있어? 꾸우웩 Napoleon 이런 소리, 저리 가세요 이제 은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샌드는? 칠리카길? 야 너무하네 아니 이거 대놓고 질문한 거잖아 지금 이거 찍느라고 자기 한 손 앓았다고요 그래 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아니 닮아서 눈길이 가요 어? 저거 나 아픈데? 저거? 코도 찔 줄 아세요? 아니요 저희가 오늘 탈 핑크야 우리가 오늘 탈 핑크야 동학 응? 우리 오늘 신명나게 타들 가자 네 이거 피겨 배울게, 이거 한 번 더. 네, 그럼 팔짱. 해봐. 실커버. 내가 왜 이렇게 옮ци는데? 오른 발 왼발 못 먹겠다 안녕! 빠빠이 끝 그래서 무슨 소리 나는 거예요? 오르그르 은빈이 혼자 저술 다 먹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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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 안녕하세요 응 2580이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잘 잤어? 네 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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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을까 야, 왜? 야, 왜? 죄송합니다. 아! 나 들고 봐봐. 나 찍고 있네. 아니, 저기 뒤에 사장님이. 고생했습니다. 같이 먹자.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야. 네.